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많이 읽히네요. 반도체 분야에 특히 아주 회박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2023년 7월 19일 날 선거를 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HBM 패키징 기술이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필름을 붙이는 삼성전자 방식이고 이게 이제 필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러분들 압착을 하게 되면 필름이 녹으면서 이제 이게 딱 붙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미퍼, 몰디드 언더필, 납땜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런 압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는 액체, 특수 액체를 흘려보내가지고 접착을 하는 그런 방식이네요. 기술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대량 생산에 유리한 방식인데 이건 이제 앞에서 보신 방법이고 이제 아마 이걸 갖다 붙이는 거가 가장 여러분 전통적인 방법은 과거에는 이제 와이어 본딩 이 칩하고 이렇게 전극이 연결이 돼야 하는 부분은 구리선 같은 거가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범퍼를 올리는 플립칩 본딩이라는 그런 방식이고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실리틴, 실리콘 관통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지만 또 이게 또 범프가 있는 거죠. 인터체인지,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 역할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에 전극이 이동하는 것은 고속도로일 거고 아주 그걸 잘 썼네요. 실리콘 관통 전극 반도체의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HBM은 여러 장의 웨이프에 반도체를 만들고 이것을 적청하는 기술인데 이렇게 적청된 반도체를 연결하기 위해서 가판 역할을 하는 실리콘 웨이프 자체를 관통해가지고 1042개의 구멍을 뚫고 그 속에 구리처럼 전기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금속물질로 채우는 기술이다. D램이 이렇게 웨이프를 자른 거니까 그 작은 D램에다가 1024개의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의 여러분들 구리처럼 전기신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금속물질로 채우는 거네요. 그리고 칩과 칩 사이는 범프라는 것이 있고 그 사이 접착에 이런 필름을 깔게 되면 압착을 하게 되면 그게 딱 붙게 되고 이 기술을 2013년에 SK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상용을 했네요. 이 글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총종합 정리했네요. HBM은 실리콘 관통 전극이 1024개라는 것은 TSB 기술로 칩에 뚫어낸 구멍수가 1224개라는 것이고 1024개 구멍을 내서 만든 구리 배선 그리고 각 배선을 또 다른 D램의 칩의 배선과 정교하게 연결해서 전기가 빠르게 통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가 길을 만드는 것이다. 12층 엘리베이터를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구리선이 통하는 것과 같은 역할 정부가 통하는 같은 역할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8층을 쌓거나 12층을 쌓으면 1024개가 다 위에서 부터 뭐죠 12층부터 1층까지 다 통해야 될 거니까죠. 적정된 반도체 사이로 TSB를 연결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걸 마이크로범프라고 한다. 앞에서 본 이 마이크로범프가 범프가 여러분들 1024개의 배선 바깥에 살짝 구리 돌기를 낸 후에 이 돌기 가장 바깥쪽에 납을 솔드로 얹어서 납대만의 방구를 쓴다. 어떻게 하는지는 개념이 확실히 안 잡히는데 대충 여러분 개념은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가교 역할하구나. 이걸과 위와 아래의 이런 반도체를 연결하는 그 다음 이제 TC본딩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필름을 쓰는 바구 열 압착 방식이네요. 정식 맨칭이 더모 컴프레션이라는 표현이네요. D램 칩 연결할 곳을 겹쳐서 놓은 뒤에 달아오른 열 다리미 같은 장치로 위쪽을 눌러서 붙이는 방식이고 이 TC본딩을 하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가 한미반도체고 TC본딩을 할 때는 D램 칩 사이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NCF란 전련 필름을 대는데 일정 온도가 넘으면 이 필름이 녹으면서 범퍼 간 연결을 유도하고 마치 본드처럼 두 개 칩이 고정될 수 하면서 칩 사이 공간도 메우게 된다. 언더필하게 된다. 이 전련필름은 범프와 배선 외에 전기열음을 통제하는 전련체 역할도 담당하고 그러니까 전련체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외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NCF에는 통상적착제 소재로 많이 쓰이는 에폭시와 함께 아클릴 등의 소재가 섞여 있다.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생활에 편리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정밀한 제품을 한국인들이 참 주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반도체 산업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뭐 기술주라든지 성장주 투자하시게 되면 꼭 반도체의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도체는 절대 개별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가능성 있는 영역 같아요. 그냥 세상은 반도체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어려울 때 그냥 하이닉스를 그냥 팔아버렸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보니까 이렇게 전공증이 끝난 웨이프에 필름을 씌우고 이걸 디렙 모양을 잘라서 그다음에 이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 필름이 녹으면서 범프가 안에 연결이 되는 대략 그런 식이네요. 전기 신호 전달을 위한 1024개의 배선 외에도 그 배선이 다 여러분들 12점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곳곳에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기 위해서 반도체 반도체 사이에 더미 범프라는 부수적 요소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더미 범프가 계속해서 고성능화되면서 범프가 늘어나게 되면 지금 필름을 여러분들 깔아서 압착하는 방식이 정주하게 그 압력이 1024개에 골고루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술적인 안개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기술을 위아래 여러분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정극을 이동하게 만드는 이 기술을 활용하는 데가 HBM도 있고 3D 스택트 메모리도 있고 이 기술이 지금 많이 활용되네요. 그다음에 이 TC 본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K하이닉스가 사용하는 것은 이 5번 같은 걸 사용하네요. MR, MUF, 머프라고 부르네요. MR은 메슬리플로우라고 하는 방법인데 리플로우라는 납댐 방법은 마치 쿠키를 구울 때처럼 대형 오븐에 여러 개 칩을 한꺼번에 집어넣은 다음에 한정막 같은 오븐 안에서 납이 녹으면서 떼우는 방식인데 이름에 메스라고 붙은 만큼 대량 생산에 유리하다. 이게 납댐하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액체를 흘려가지고 접착하도록 하는 방식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MR, MUF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MUF라고 업계에서 부르는 거예요. TC 본딩이 삼성이 사용하는 더멀 컴프레션 NCF라는 필름을 중간에 끼워서 열과 압력으로 샌드위치 시키는 방법이고 MUF는 칩을 일단 MR 방식으로 납댐을 하고 난 다음에 칩 사이사이의 간격을 액체로 채우면서 단단하게 굳히는 언더필 자극과 동시에 이 칩을 보호하는 일종의 껍데기 말감 자극인 몰딩을 동시하는 방법이다. 완전히 생산 방법이 다르네요. 두 단계나 있죠. MR 방식으로 납댐하고 그다음 납댐을 마친 다음에 그다음 칩 사이의 간격을 액체로 흘려보내가지고 듣게 만든 언더필 채운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몰디드 언더필 납댐 공간 사이사이를 끈적한 액체로 채우는 작업이라 열과 압력이 각 범프에 미치지 못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SK하이닉스의 HBM 3세대 제품인 HBM2E부터 적용돼서 작년 연맘부터 공급 중인 5세대 HBM3에도 적용 중인 기술이다. 기존에 삼성이 사용하고 있는 TCNCF 방식을 사용했으나 5년 이상의 개발기간을 거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MR 머필 기술을 전환했다. 문제점을 인식하고 좀 더 빨리 SK하이닉스가 움직였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더필과 몰딩을 한 번에 하는 언더필과 몰딩을 한 번에 하는 오븐에 구워서 납댐을 하고 액체로 언더필과 마무리를 한 번에 하는 따라서 삼성전자가 쌓으면 TC 본딩보다도 구석구석 정확히 납댐을 할 수 있고 생산성을 올릴 수가 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등은 아직도 너멀 컴프레션 열 압착 본딩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는 물론 26년 양산 예정인 HBM4 6세대 제품에도 MR 머퍼 기술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예정이나 16단 외에는 8단이나 12단 제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MR 머피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정된다고 본인들이 느끼는 모양이네요. 보시게 되면 범퍼 간격이 갈수록 좁아지고 머퍼 공정을 할 때 칩 아래 범퍼 사이사이로 언더필 물질로 사용되는 액체가 본래 갖고 있는 점도 때문에 제대로 빈틈업이 소며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대만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반도체의 패키징 기술의 특징인데 기존의 칩을 연결할 때 납땜으로 솔드벌로 납땜을 하던 방식과 달리 칩과 칩을 그냥 포개어버리는 방식으로 유명하다. 칩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했던 구리 기둥과 납땜이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두께가 칩과 칩 사이가 아주 얇아지게 된다. 따라서 더 많은 수의 디렘을 적청할 기회가 생기고 또 여러 장치와 가게 없이 칩을 포개어버리기 때문에 적청된 디렘이 훨씬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공급적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도 참 대단하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기존에 지금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는 지금 방식의 이런 칩 간격하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그냥 이렇게 두 개를 그냥 포개어버리게 되면 거의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필름을 사용하고 액체성 그런 재료를 사용하게 되고 열압장 더멀 컴프레션 방법을 사용하고 납땜 대란가역 방식을 사용하게 되고 자 여러분 오늘 조선일보에서 SK하이닉스하고 여러분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적청하는 그런 접착기술이 다르다는 기사를 보고 궁금해 가지고 오늘 다른 꼭지들을 몇 개 다뤄봤습니다. 조금 더 예를 도를 높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5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